제가 지금은 최대로 진도를 늦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더 많이 배우면 더 좋은 기법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많이 스스로 실습하는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함수 배우고 있습니다. 함수. 펑션이죠. 아까 말했죠. 함수는 모든 값을 반환한다.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어떤 값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값을 반환합니다. 자동적으로. 오늘 그걸 배우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내장함수, 외장함수, 사용자 정의함수가 있네요. 내장함수와 외장함수의 다른 점은 외장함수는 임포트문으로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지만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라는 의미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밖에 있으면 임포트로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 종류는 내장함수, 외장함수 두 개가 있다. 외장함수는 임포트 문장으로, 임포트 키워드로 불러와야 된다.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내가 만드는 함수, 내가 어떤 게 필요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볼 때 쓰면 되겠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스크롤해서 좀 내려가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는 내가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사용만 하는 게 아니고 정의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두 줄이 사용자의 함수를 정의하는 문장입니다. 일단 넘어가보죠. 그래서 a에 2000을 넣고, b에 20을 넣고 그 a, b 값을 sum이라는 함수의 파라미트로 넘겨줘서 호출을 하네요. 근데 sum이라는 함수가 위에 정의되어 있다고요. 정의하다, 영어로 뭐예요? 정의하다. d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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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명사로 definition이니까 앞에 def가 있죠. 그래서 함수 정의할 땐 앞에 키워드로 def를 붙여요. 그래서 def 다음에 내가 지은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이 함수가 받아들일 파라미터 두 개고 이름은 ab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름들은 자기가 다 정의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colon이 옵니다. colon이 왔으니까 뒤에 indentation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함수에 body가 있는데 이 함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두 값을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예요. return은 함수의 끝을 알리면서 어떤 값을 반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sumab라고 추라면 2020이 들어오니까 c는 2020을 받겠죠. 2000과 20을 return 받았으니까. 그래서 c를 출력하면 2020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나요? 그래서 이 문장 이 두 줄은 함수의 정의 function의 definition이고 이 문장은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이죠. 함수를 call한다고 합니다. call. 이건 함수의 definition이고 함수를 불러 쓰는 거고 한 번만 함수를 define하면 그 뒤로는 여러 번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이면 함수를 한 번만 define하고 계속 불러 쓰면 되는 겁니다. 후렴, 후렴, 후렴처럼.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다양한 예제 링크를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법. 아까하고 똑같은 함수입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pth 다음에 함수의 이름과 필요하다면 parameter colon 뒤에 들여쓰기에서 함수의 body 이 문장은 함수의 body가 달랑 한 줄 있는 가장 심플한 함수겠죠. 그 함수를 호출하는 예제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함수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함수의 개념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오늘 진도를 한번 해볼게요. 1번은 가장 간단한 함수고요. 4번은 좀 복잡해지는 함수입니다. 그 순서대로 함수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냥 특정한 일만 하는 함수. 파라미터를 받지도 않고 값을 반환하지도 않은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가 뭐죠? 인사하는 함수인데 인사하는 함수인데 이름을 grid1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파라미터 안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말은 이 함수는 파라미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hi라는 메시지만 출력하고 심지어 return문도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return문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놈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파일하고 출력됐죠? 네. 얘들아 대답 좀 해줘. 네. 이렇게 세 번 호출하면 세 번 출력되겠죠? 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냥 프린트문 하나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함수. 이 함수는 뭐가 다른가요? return이 있어요. 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hello라는 문자열만 return하죠. 그래서 프린트문 안에서 grid2를 호출하면 호출하면 hello가 출력되는데 이거는 grid2가 출력한 게 아니고 프린트 함수가 호출한 거죠. 출력한 거죠. 네. grid2라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헬로가 출력된 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마지막 문장이라서 출력된 거라고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만 하면 출력되는 이유는 이 문장이 가장 마지막 문장이라서 출력된 거라고요. 아까 숙제에서 봤던 예제입니다. 이 함수는요. 이 grid3은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함수네요. 아까하고 똑같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high가 출력되겠죠. 얘는요. 받은 값을 뭔가 좀 다른 값하고 같이 출력을 하네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받았으면 파라미터 안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grid3의 2라고 하면 high라는 값이 high라는 값이 여기 전달돼서 you said high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네. 대답이 없는 이유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 이 예제가 아까 봤던 예제입니다. sum이라는 함수 또 선언하고요. sum이라는 함수는 두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더한 값을 그래서 sum1,2라고 하면 c에는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이 출력될 거고요. sum2,4라고 하면 6이 출력되겠죠. 그건 뭐 아까 했던 거니까 지금부터입니다. return문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함수는 값을 반환한다. return문이 없을 때도 반환한다. 무조건. 그 이유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빨간색 코멘트로. 아마 읽어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각자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좀 이해를 미리 해두면 향후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grid4라는 함수는 반환, return문이 없죠? 네. return문장은 있는데 return하는 값이 없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grid4를 실행해봤어요. 그러니까 grid4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이게 실행될 거니까 high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high가 출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을 프린트하라고 했어요. grid4의 출력 결과를 프린트하는 거죠. 뭐가 출력됐나요? none. none이라는 값이 출력돼요. none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none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값이 none이라는 것과 값 하나밖에 없어요. 특이한 놈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이 여기 없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return문이 없으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return문이 없는 함수는 무조건 none을 return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하고 역할은 똑같다고 이 문장이 이때는 없도 무조건 return을 none을 한다고 그런데 얘는 return만 있고 뒤에 값이 없죠? 네. 값이 없으면 그냥 이 함수를 끝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none이 리턴 되는 겁니다. 일단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프린트문이 expression이다? statement다? 잠깐만. 내가 우리말로 설명하고 또 질문 영어로 해서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는 식이다? 문이다? 식. 식이에요. 식이에요. 식. expression이라고. 식은 값을 생성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출력되죠? 그죠? 그리고 그놈을 또 프린트한다고 라는 말은 프린트 함수의 return 값을 프린트하는 거죠. 그게 none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는 none을 리턴하는군요. 원래 프린트 함수는 값을 리턴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none을 리턴한다고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가 식이라고요. 식이라고요.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래 식스를 디파인 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난 이유가 뭐죠? 아무것도 함수에 바디가 없어요. 바디가 없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됐어. 그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return 문 안 써도 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고 싶다고 왜 안될까? 함수의 끝을 체크를 하기 어렵죠? 이때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패스 우리 앞에 패스 배웠었나? 네. 이럴 때 패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지금은 뭘 코딩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패스 시켜놓고 다음에 와서 코딩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껍데기만 만들어둘 때 이렇게 패스를 쓰면 편해요.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다 해갑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이 C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 return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rithmetic operation이라고 해서 두 개의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리턴할 수 있다고. C에서는 함수는 값을 하나만 반환하지만 파이썬은 두 개 이상을 반환할 수 있어요. 엄청 편해요. 그래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C값을 받아서 출력을 해보면 일단 요 놈은 묶겠습니다. 이 arithmetic operation이라는 함수에 반환값을 C에 넣었는데 C의 타입을 출력해보니까 튜플이래요. 아까 대괄호와 괄호가 있었죠? 괄호가 묶인 여러 개를 튜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함수에서 값을 여러 개를 반환하면 튜플이라는 자료형으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C를 출력해보면 괄호로 둘러싸있다고.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순으로. 일단 튜플이라는 자료형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에 설명 드릴텐데 지금 기억하실 지금 기억하실 것은 함수는 값을 여러 개 동시에 반환할 수 있다. 그 반환되는 값은 튜플이라는 자료형으로 괄호로 둘러싸져서 반환한다. 입니다.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 문자열을 인덱싱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프린트 C에 0번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C에 0번이 더셈의 결과예요. 프린트 C에 1번 하면 뺄셈의 결과라고요. 튜플이 똑같이 브래킷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